안녕하세요 올빼미TV 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기여를 생각을 하고 선박 조정면허 회기사 시험이죠 그거를 쳐 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건물 어업을 할지 아니면 양식장을 할지 알아봤는데 양식장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 양식장도 그 어업권이거든요 그 어업권을 판매를 하는 서로 매매를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비도 엄청나게 들고 그 다음에 어총계 특세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심해 가지고 내가 그 어총계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외진이 가서 그래서 이 고민 저 고민해 보다가 결국에 기여하는 것은 포기를 냈습니다 양식장 매매가격이 200m 한줄짜리 그 부표로 해 가지고 그 어장 있지 않습니까 양식하는 그 어장 한개 매매가격이 3천만원입니다 길이가 200m 한줄인데 3천만원입니다 아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쇼킹 해 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게 비싸냐 이러면은 기존 어업권을 다 이제 발급을 하고 신규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식을 할 수 있는 바다는 허가가 다 나 가지고 이제 완전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규 허가가 없기 때문에 택시 면허처럼 이렇게 그 어업권 양식장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사고 파는데 그게 한줄에 3천만원이니까 10줄 하면 3억 30줄 하면 9억이네요 와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말해 10줄만 산다 해도 3억 엄청나죠 거기다가 뭐 배도 하나 사야 될 거고 부가적으로 또 투자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래저래 따지 보니까 최소한 기여를 해가 양식을 하겠다면 5억 이상은 필요하더라구요 그 아무 바다에서나 양식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내만 쪽에 파도가 없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이렇게 그런 데서 양식을 할 수 있는 거지 저 먼 바다에는 파도도 엄청나게 세고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식장을 할 수 있는 바다가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허가를 더 늘려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식장에 지금 활발하게 성업 중인 곳은 그제도 통영 그 다음에 남해안의 여수 고흥 이런 쪽인데 남해안이 양식하기 좋은 조건인 게 플랑크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해에서 굴을 키우면 몇 년 키워야 되는데 남해안은 1년만 키워도 큰 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회적인 조건이죠 그 다음에 겨울에 저 먼 바다에서 따뜻한 난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수온이 암만 추운 날씨에도 바다 수온은 최소한 13도 14도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양식장 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규여를 가장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어촌개 갑질입니다 어촌개 갑질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외지인이 규여를 하면 상당히 배타적이거든요 일단 어촌개 가입을 만약에 규여를 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을 때 양식장을 사야 되는데 양식장을 외부인한테 타지인한테 팔지를 않아요 그 어촌개 카르텔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네나 그 인근 쪽 사람하고만 거래를 하지 외지인한테 팔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외지인한테 양식장을 팔았는데 어촌개장이 그 외지인한테 어업권, 허가권 팔았던 사람을 어촌개에서 자격 박탈액을 강제로 퇴출시켜버렸답니다 어촌개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그 정도로 어촌개장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그 다음에 어촌개 가입하려면은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안 받아줍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신규로 비호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촌개 가입이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 어촌개 기존 회원의 한 어르신이 돌아가셔야 기호가 생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입이 엄청나게 힘든 게 어촌개입니다 근데 어업을 하려면은 어촌개 가입을 안 하고는 안 되죠 아마 어촌개에서 그런 걸 이용해 먹는 거 같아요 어촌개에 가입을 하려면은 동네마다 어촌마다 다 틀리지만은 어촌개 규약이 있거든요 어촌개 규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최소 그 마을 어촌에서 5년에서 7년 정도 살아야 어촌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촌개 어촌에 5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촌개 가입도 못하고 수입도 없는데 5년 동안 어촌에서 어떻게 5년을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기존 허가권을 양식장 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그분이 아버지인데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아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권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줄에 3천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줄 가지고 있으면 30억 이거든요 완전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데 이게 너무 외지인한테 매매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거래하고 상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외지인은 아예 양식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장벽이 막혀 있다는 이야기죠 양식업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거나 그 다음에 적조가 오고 나면 완전히 망치거든요 아니면 고수온 갑자기 여름에 수온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이런 홍합이나 이런 굴 이런 것들이 폐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수익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것도 요새 좋아가지고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내면은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양식을 해 보신 어민들은 계속합니다 망해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대박이 치면은 수산물 가격이라는 게 몇 배가 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다른 지역에 적조 와 가지고 완전히 어패류가 다 죽었는데 우리 동네 앞바다만 피해가 없었다 이러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몇 배가 오르는 건 예사입니다 그래서 뭐 미더덕 같은 경우 홍합, 멍게, 굴 이런 것들이 한번 대박을 치면은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뭐 대략 얼마인지 라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5억 이상 대박 터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해 실패했다고 다음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제 산달도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한 30년 40년 전에 옛날에는 어민들이 은행에 은행에 돈을 예금을 안 넣어놨고 전부 굴양식 해 가지고 돈 몇 천만 원 1억씩을 가만히 넣어 가지고 많은 자리를 집에서 보관했답니다 근데 골통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돈 한 가방 넣어 가지고 서울로 도망간다고 막 하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다더라구요 그래서 그만큼 대박이 칠 때는 진짜 가만히 돈이 들어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여하실 분들 제 이야기 잘 듣고 곰곰이 깊이 한번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세요